안녕하세요. 이기저기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연어회 연어초밥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남은 연어회 연어를 먹습니다. 남은 연어회 연어를 먹겠습니다. 오죽! 아, 이 부분은 좀 더 맛있게 먹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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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모든 스토리와 함께하는 중 그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 비쥬얼이 너무 비쥬얼 정말 비쥬얼 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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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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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배가 너무 고픈 상태여가지고 그냥 거 연어를 마신 것 같은데요. 오랜만에 연어가 당겨가지고 먹었는데 역시 맛있네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